내가 발소리 들어서 위치 알고 있었는데 한 팀 있네 아 한 팀 아 두 팀인데? 다섯 명인데? 뭐냐? 왜 다섯 명인데? 왜? 아 여섯 명이네 뭔데 왜 여섯 명인데 근데 두 팀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아 또 트레이싱 아 트레이서가 또 와 개소리 안된대 이거 여기가 문바 있어 건가 정말 배 쩐다 문이 열렸다 닫혔다가 간다 내 크리프트가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문으로 어 뭔데 헬싱류 이상한데 나는 가방을 주웠는데 왜 문이 닫히는데 스위치 봐 흔한 일 아이가 아 내가 정답 아니 뭐지 야 그쪽에 있대 경환이 그래 어 방금 너 지금 데미지 맞은 거가 경환 아니 나 건물에서 딱 떨어져가지고 그쪽 편에 내린 거 봤는데 그쪽엔 뭐 여러 개를 막 여러 개를 막 내렸다 그쪽엔 뭐 여러 개를 막 내렸다 언제 만나도 안 이상하다 거기다 거기다 총선에 나는데 경쟁이 네 방향 아이가 아니 내 방향에서 뭔데 저리가 네 근처에 아니었나 건너편 같은데 내 쪽에서 또 그 건너편 왜 그래 응 그쪽에 한 명 내렸거든 샷건이네 샷 아 이거 기지였던 거 권총만 골라서 나오네 뭐야 타임ест 컷 따쓸게 어 레조사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나는 솔직히 도심에서 오 뭐야 근데 내 쪽에서 퇴근초리 나는데 내 옆에서 폭탄 터졌는데 내 옆에 폭탄 터졌어 너 나랑 같이 있잖아 아닌데 이건 뭔 개소리라는건지 모르겠네 이만이랑 같이 있잖아 어 그래? 야 여기 2렙적기 있다 새끼들 오기만 해봐라 빨리 온나 2렙적기만 오러 오케이 나 갈게 2층이었대 2층 아 내한테 붙었네 이게 그쪽으로 갈까? 이 안에 있어 안에 있어 먹고 병지 도와주고 가자 내 집에 붙들어왔거든 그때 이미 가자 총알 45발 밖에 온대 아 그냥 뭐 비벼보는거지 뭐 8배워라 갔잖아 뭐 니 집에 붙었다고? 2층에 들어왔어 여기 있네 여기 어디고 씨바 오왔는데 나 숨어있거든 지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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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집 바로 앞집 바로 앞집으로 간게 여기 2층집 보이나? 어 들어갔다 여기로 네 2층집 보이나 파란색 재보 초록색 어 아 아 아 나 결실수했다 아 시베바데 왜 아 내 캐릭터 갑자기 트레이서 걸려가지고 밖으로 나갔다가 막 아 내 뒤에 내 뒤에 내 뒤에 아니 이거 뭔데? 야 나 렉 때문에 덥다 이거 와 나 질게 아니었는데 졌어 개 빡치는데 야 건너편이야 건너편 어이씨 아 나 선풍기 좀 가져올게 야 나도 트레이싱 걸린다 계속 어 아 뭐 이렇게 송구 아니 야 올라오는거 보고 쐈는데 갑자기 차꾼이 내 캐릭터 이동되면서 자꾸 벽에 박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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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복사를 안오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ㅅㅂ 조지러 간다 이 ㅅㅂ 어디 피곤다 조졌다 들어갑니다 타이거 팀 없나보네 아니다 있다 기절도 없다 기절도 타이거 아 왜 이렇게 여기서 빠져나가게도 빠져나가야 되는데 타이거 어디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겠네 그니까 시체 챙기러 가볼까 그냥 바로 죽이고 갔는데 걔가 아까 총 쏜 애 아니야? 저 곳이 근데 얘 기절도 떴단 말이야 그니까 살리는거 아이가 누가 아니 저 죽였다니까 아 아니 죽였다고 아 저기 있네 어디 어디 조지러 간다 집 밖에 있다 아니 아니 어딘지 얘기를 해라 육심방향 뭐 어디로 왔노 뭐 어디로 왔노 어 없어졌다 뭐지 일로 와봐 그냥 시체나 챙기자 그래 야 근데 진짜 어디갔지 나 봤는데 숨바꼭질 하나 기괴맥히네 뭐일까 시체 시체 어? 아 저쪽에 니 필요한거 있으면 챙겨라 물에 그럼 또 어 이상하네 요쪽으로 갔었는데 뭐야 벅이 있다 어 채도 이거 쫓아지니까 뛰었나보지 뭐 아 이거 어디에 오냐 가도 없는데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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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약도 없어가지고 나무라 하네 누가 먹었네 여기 누가 먹었다 그냥 빠르게 2층으로 들어온나 됐다 여기서 존버하자 2층 나쁘지 않다 2배율 줄까? 2배율? 2배율 필요없어 나 진짜 8배율 했거든 아하 근데 AK에 탈게 없네 도트사이트가 이런거 없나 도트사이트 오케이 도트사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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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흔들린다 누가 운전할래? 지금 늦었어 차 흔들리니까 이제 잠깐만 도중하네 지금 자신 있나 들어와 들어와 어 방 맞췄어 오 잡았다 잡았다 야 니 치료해라 치료해라 빨리 치료해 치료 1 카카오팔 있다오? 카카오팔 내넘겨주면 안되나? 내 지금 소총만 두개다 시정.. 샷건 있으니까 써라 내가 찾은거 내가 쓰지 8배우 니 가질래 그러면? 8배우 8배우 써야될거 같은데 그러면 8배우 8배우 떨어뜨릴게 8배우 가지고 내가 8배우 정말 혼신의 추격전이었다 됐다 가자 아 잠깐만 총알 총알 했나? 뭐 5탄? 아 7탄? 7탄 7탄 좀 부족한데 자 30발 오케이 땡큐 가자 풀이다 풀 풀 세팅이다 이거 리얼 풀 세팅이다 나 카카오팔 탄띠 나한테 있는데 나한테 있는데 나 아까 대고 그냥 크게 돌아요 시스텔 다시 시스텔 realize 이번엔 정말 굳이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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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제가 바퀴 터진거죠? 어, 잠깐만 왜 바퀴 터진거죠? 왜 바퀴 터진거죠? 에어드 로퍼 반짝반짝 거리네 분명히 길레 슈터가 있을거야 카고팔 그거 8배율이면 에어드 로퍼 카고팔에다가 8배율에 길레 슈터면 에어드 로퍼 안보이는데 여기 누구 있겠지? 야 이 집에 저거 왜 그래 야 7탄 있네 안텔렸네 그래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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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텔렸다 아 이거 어디서 쏴야되나 밖에서 쏴야되네 아 이거 못가도 되겠네 니 차 타고 가서 못권나 그냥 걸어갔다 온게 낫지 않나 그럼 니 알아서 갔다였나 나 갔다올게 엣자 좀 쬐줘 어 차 오면 바로 말해줄게 니가 카고팔로 그냥 대가리 하나씩 담면다 그걸로 다 사라 다 사라 그걸로 에어드 로퍼 뭔데 그거 엠 엠 엠 엠 이 사고 엠 이 사고 필요 없잖아 니 썰어 나 지금 차온다 차온다고? 아닌데? 잘못 뜯었나? 그냥 뺄게 에미 사고 필요없다 내 뒤에? 니 탄 없다며 괜찮다 괜찮다 지금 나 그거 뭐 그게 아닌거 같다 어 온다 온다 그냥 그냥 저거 먹는거나 쩔다 그냥 아 저거 안보는거 같은데 대략만 3롤에 달을 바꿨다 아 저긴 있는거 같은데 저긴 있는거 같은데 내가 유리창좀 깰껴 어 야 아직도 48명이 남아있네 쏘라 쏘라 아니다 아니다 어? 먹을려? 갑자기 왜 쏘는데 잡아야죠 깨물려면 잡았다 아니 내가 먼저 쏴야지 저격총인데 저격총 이 그런게 어딨어요 맞추면 되는거지 겨우 맞췄나 맞췄어 근데 둘 다 내가 잡은거 하나 아 내가 한 대 맞출까라 딸 피를 니가 한 대 땅 싸서 잡은거 아이가 개구라치지마라 아 피 터졌다 확실히 내가 확실히 확실하니까 쐈지 그냥 샀겠네 이거 반경 우리 쪽으론 안줄어 줄까 아이가 우리 쪽으로 주워도 일겠지 내 생각엔 또 움직여야 될거 같다 너무 걸고차 있어가지고 걸쳐 있어가지고 맞춤 아 제발 리버버어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 음? 어디서 총 소리가? 어? 아아 음미하게 안 멈췄다 아아 개 애매하네 어 보인다 보인다 기다려 봐 아니다 아니다 숨었네 아 C가 보이는데 죽여 어차피 이 게임을 죽여야 게임 끝나 어차피 마주친 놈들이면 죽일 수 있어 죽여야지 그렇긴 한데 가만히 있어야 머리 마주치 돌았다 C가 또 난갈 또 난갈 바뀌는 오케이 디저 유리 유리 쪽 깰게 우리 차 어딨지? 집 뒤에 있지? 아 차 앞으로 빼는 게 나을라나 저기 기어다니네 아 안다 보이네 142 154 머리 뭐였는데? 나이스 한 명 더 있다 한 명 더 있다 나무 뒤에 아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못 쏜다 이쪽으로 아 아니 아니 니 가만히 있어야지 같이 쩔지고 있었잖아 괜찮다 아니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치가 위치가 발각됐잖아 아 이미 알고 있지 아까부터 걸어서 보고 있었다 아니다 쟤 이쪽 안 보고 있었다고 아 따뜻거리네 못 쟤나 지금 여성 머리들면 죽지 아 쟤졌네 자 뛰어내려 이거 뛰어내려 가자 가자 뛰어내려라 1층으로 내려왔다 이미 저 새끼들 밀고 온다 나 바이들로 갈게 어 아 한 대 맞았다 몇 명인데 몇 명인데 나이스 나이스 아 교환이 너 지금 몇 킬인데 8킬 갑자기 연포메타가 완전히 많이 줄었는데 이거 너 뭔데 카우팔 뭔데 왜 어 얘 왜 얘 왜 이러고 있는데 안긴 뭐지 이 새끼 설마 아니네 아니네 저 저 저 이백 아 아 저거 그런데 저 새끼 어디 가는데 어 머리 와리거틀 벗어 야 우리거 30초 나왔네 뛰어야 된대 뜨자 잠깐만 왜 내 마인나만 쏘는데 원이 이런데 여기 시챙이 저거 뒤쪽으로 빠져야 돼 시즈파밍은 다 있나 지금 아 아 아 박스 뒤 박스 뒤 박스 뒤 박스 뒤 박스 뒤 ㅈㄹ 치진거 같은데 와 저있네 일로 온다 뒤로 오네 아 저게 뛰어댕기네 어 뭔데 뭐 없네 약이 없다 야 영화나 너 계속 거기 있으면 쳐 맞는데 쫌 봐서 보일거 같은데 약 없나 약 좌소리 뭔데?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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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가야될게 다운 내 약있다 뒤로 온나 야 빨리 빨아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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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야야야야야 나이스 나이스 뛰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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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뛰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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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는다 아 용하니가 안췄으면 위험할 뻔했다 나는 뒤에서 딴 애가 때린 줄 알았다 구상자 없나? 칩 쪼졌네 개쪼졌네 nie 아 신영 이색기 하하하하